네 아 네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감기 없다 내 소단만 허락받았다 네 아 아니 소단만 허락받았지 그거는 치아하고 관계없다 소단만 허락 다 받았어요 작년에도 엘리베이터 다 붙였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해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왔습니다 하고 어? 소단님한테 다 허락받던 거라고 해 아 난감한데 내가 말할게 소단한테 문자 아 해마다 그렇게가 왔다고 시킨 대로 소단을 시킨 대로 그래서 제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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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